스포츠 함께합니다 도대체의 마라큰델을 하는 것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슈퍼즈 발성 1, 2, 1 출발! 막 달려 양평 위에 들어 은평 조금만 더 걸어주세요 2, 3, 2, 1, 2, 1 올해 뛰어서 첫 우승이네요 너무 고프고요 같이 뛰어 주셨던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게 같이 뛰어서 어렵지 않게 왔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었는데 소스가 너무 덥지도 않고 선을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뛰었습니다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것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때문에 너무 좋고 지금은 어머니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는데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회복하셔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용문에서 온 이종민입니다 저희 작년에도 참가했었는데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운동도 하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길이 일직선이고 깔끔해서 너무 좋았고 참 되겠어요 하하하하 자 다시 한번 돕고 화이팅 양평 마라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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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